지 낯설어 욕해져 니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심한 욕이 뭐야? 딴더란더란더란더란더란딴 이씨 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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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남의 용왕 우연특병하여 아무리 약을 쏘고 백약이 무효라 이때 용왕 꿈의 실력 나타나 토끼관이 제약이라 일러주니 이 말들은 별주부 말허기를 난감하네 아이고 도선생 정말 반갑소 나는 용궁 소원 별주부이요 짜짜짜짜짜짜짜짜 용궁 갑시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버지 앉으세요 아버지 앉으세요 앉으세요 몸이 안 좋아진지도 꽤 오래됐어 세월을 지나니까 나도 하루만에 탈모가 오더라고 가실대 어서오느라 아 오늘은 내가 코가 이래서 또 저기 윗지방에서 또 이제 이제는 가짜 머리야 아무튼 이 코가 이래가지고 또 기특하게 또 딸 한 명이 저 윗지방에서 병문안을 하겠다고 이렇게 딱 이제 병문안 오는 딸로 뭐 일단 놀라운 효과들이 이제 우리 짚어놓고 가긴 해야돼 이 이 친구가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팔로워가 벌써 5,600명이요 아무것도 안 했어 단지 내 방송에 참여했을 이게 바로 와나나 와나나TV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야 감사..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감사합니다 첫방에 몇명을 볼지 모르겠지만 5점에 다 들어온건 아니야 아 그쵸 그쵸 아잉 양계인을 주셨다는 것 자체 와나나님 미안한데 간디같이 생겼어요 진짜로 이응이응 간디랑 다른 사람이 묻자 너 이게 폭력지력이라는 거 아이씨 아잉 와나나 비폭력이 비폭력이였던가 꼬비자 쓰지 마세요 하하하하 너 솔직히 못 알아봤지 한자 얘 말했잖아 얘가 은별이 옆에 있어서 갑자기 약간 미화가 돼서 그렇지 상식은 와나나 알았어 알았어 근데 이거 이거 봐 힐 치는 거 봐 한자는 원래 어려운 거예요 이지라고 모를 수도 있지? 하여튼 시발 이새끼들 이중성을 알아줘야 된다 아잉 왜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저는 이제 집에서 이런 거 장비 같은 거 사고 첫 방송하려고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죠 방송도 다른 방송도 열심히 챙겨보고 어.. 무슨 방송 봤어? 은별이 방송도 보고 와부지 방송도 보고 조매혁님 많이 봤어요 조매혁님 생방 오시면 다 봐 왜요? 원호는? 학고는 거른다 아잉 이런 걸 쿨도네라고 하시네 쿨투네 요것은 투네 요 파란 건 투네 형 양갱 누나한테 돈 밑에 가르치지마 내 방송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스트리밍을 하다보면 그 누구보다 물질만능주의가 되게 되더라고 아잉 일단 그걸 연습해야 돼 어떤 거? 처음에는 천 원 만 원 오만 원 단위로 연습을 하는 거야 그리고 혹시 언제 올지 모르는 십만 원까지 딱 이렇게 네 가지 리액션을 준비를 하는 게 스트리머의 기본 기본 자세다 어? 자 천 원 뚜링!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치 뭐 연기 이렇게 아니 뭐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내가 보여줄게 어쩌란 걸 꺼져 고맙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응 아잉 그리고 이제 사실상 5만 원부터는 뭔가 좀 해줘야지 그래도 응 나는 양아치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아니 무시하냐 가짜 코이가 나 오랜만에 보는 거라 버티면서 나가 쓸라 그랬는데 너무 줄려와바 밤바 이런 경우에 이.. 이런 경우에는 그만큼 뭔가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5만 원이면은 내가 정해줄게 아니 5만 원 보내주시면 노래 1절 해드린 거 같아 근데 너 집에서 방음이 되니? 5만 원에 너의 소울이 담긴 저걸로 한국으로 하는 거는 뭐 해장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보는데 아니 괜찮아요 괜찮은게 올라오면은 그냥 사과하고 보내면 되지 어떡해 여러분이 더 중요하답니다 어 좋은 정신이구만 좋은 정신이구만 내가 이렇게 교육시켜놨어요 어 이거 중요해 이거 기.. 정말 중요한 소형이야 욕을 하는 거 응 근데 욕이 찰지지가 않아서 아니 내가 하는 말줄게 어 천 원 감사합니다 아 욕이요? 욕은 좀 아쉽게 미션 탑 이렇게 5천 원이니까 5천 원이니까 5천 원 부터는 그가 들어주는 거를 할만하면 해주는 거야 음 오케이 오케이 어색해도 좋아 어색해도 좋아 하아 자 병신아! 라도 상관없어 야 이 야 이 야 이 계단에 적합이 불쌍아 아냐아냐 그러면 그게 돌려받으면 안돼 병신아! 이 병신아! 그렇지 스트리머의 길이 이제 한 발자국 다가섰어 아잉! 양갱님의 욕 앵콜이요 야 이 이 아잇! 이게 병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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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아잉! 아잉! 크리링처럼 잠찍어주세요 그렇게 준비성이 철저해 갑자기 너 크리링이 뭔진 알아? 여기 이렇게 점 있는 거 아냐? 해봐 아니! 대몬이 나라는 거잖아! 내 피부에다가 어떻게 멍청하여! 아 뒤질래 진짜? 아 휴식같은 씨마 아 이거 상식이 부족해! 어? 너 크리링이 뭔지 모르지? 아잉!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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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잉! 아무튼 10만원 도네이션을 이제야 정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맞아 10만원 도네이션 아까 후보 1 나왔어요 탈춤이랑 물구나무 석이 뭐 이런 거 한 거 있어? 아 그래 그래 욕을 해줘 10만원 내고 욕먹고 욕먹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아 좋아 그러면 10만원 도네이션 욕 욕 나스러워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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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말고 여자분 그러면 잠깐만 약한데 얘네들은 이미 인터넷에 찌들어가지고 하루에 일대로 하루에 지내들이야 너 지금 병신호 밖에 못하잖아 응 자 그러면은 마이크를 끄고 한 번 연습을 해볼게요 니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심한 욕이 뭐야? 다시 다시 딴더란더란더란더란더란더란딴 이 씨 ㄹ 그렇지! 어때? 피스티리버 으이! 아이 반죽 반죽 그냥 좀 취향 독특한 친한 친구들이라 생각하고 욕해도 돼요 아니 근데 우리 오늘 두 번째 만났잖아요 넌 두 번째겠지 근데 저 사람들은 수도 없이 네 영상을 보면서 늘 기다렸던 사람이야 머리에 눈 그려주세요 뭐야 이거 이건 천진발 이쪽에서도 왕따 당하는 집이야 대충 이런 식으로 욕하시면 돼요 무릎 꿇고 고개 들어봐 주인님 쳐다볼때는 눈 내리 깔아야지 한번 해봐 그래 저런 느낌으로 여왕님의 느낌으로 미소년의 채찍같은게 들려있다 경멸하는 눈빛도 추가해져요 저 그거 잘하는데 여기 아직 마취하기 덜 부르셔가지고 그이 또 다신이에요? 어떤 새끼야 가신이거? 아 이것도 스트리머한테는 주어지는 하나의 과제야 내가 원래 이거 10만원 받아야 해주는건데 보여줄게 애교가 어떻게 하는건지 나 이거 알아 아 이거 알아 아다시 사쿠란벅 이런 분이에요 아다시 사쿠란벅 아다시 사쿠란벅 아다시 사쿠란벅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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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자 아 그리고 방송 준비하기 전에 좀 트위치 용어 몇 개 좀 배워왔어요 뭐 한 번 봐 오펜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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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빛네 오늘 팬티 무슨 색깔 너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있는 스트리머야? 네? 너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있는 스트리머야? 어 아직은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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